감독 겸 단장이십니다.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쁜 님 아주 예쁜 님을 부르고 다니시는 우리 김태양 가수를 모셔보셨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김태양 자 다시 한 번 박수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박수 해원남을 잡아보는걸 바로 앞섰던 그 사랑은 무전 없던 당신 해외 가지마 하리라고 가지마 하리라고 인생을 다 했네 지금 내 맘이 내 맘이 차라리 고생하시더니 박수 치시고 박수 자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바로 아래 발음을 가지마 하리라고 가지마 하리라고 하지마 하리라고 해원남을 잡았었는데 그 사랑은 야속성 당신이시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잊을 수 없는 것 다 했는데 지금 내 마음 차라리 가지 말라고 반갑습니다. 아리랑 문화예술공연단 단장입니다. 오늘 시민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. 자주 오셔서 박수도 많이 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히 노래 한 곡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. 예쁘님 제 노래입니다. 예쁘님 김태영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글은 could you 내 꽃이나 손잡아 내 꽃이나 저리 그리워 사랑 그리워 니 자다 영원히 하세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당신은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도 당신의 내 사랑이야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야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의 사랑이야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야 천사같은 내 꿈이니마 석이 그리워 사랑이 그리워 인자가 기억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당신은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야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야 그 무엇을 다른데도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죠 김태영이었습니다 박수 박수